나이스. 드디어 떴습니다. 정성을 다해 간장을 뽑아내고 진하게 우려낸 비법 간장. 비법 간장의 감출맛. 그대로 표탑니다. 대박. 비 오는 소리 들리시죠? 아이고. 야. 맛있겠다. 삼겹살은 그래. 무조건. 갈치 속서진가고. 잠깐만. 돼지고기라서. 화면이 계속 안 바뀐 줄 아시는 분들도. 시장, 시장. 간장 때문이야 삼겹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온도를 위해 새로운 장비가 또 등장을 했죠.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새로운 장비가. 등장했습니다. 나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이거. 이거 있어? 그렇지 그렇지. 짱이다. 둘이 반반 나눠져 있어. 둘이 반반 나눠져 있어. 너무 추우면 난로 대신 써도 돼. 광고조 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그만 얘기하셔도 된다고. 용신이. 간장 냄새 너무 좋다. 버섯도 맛있겠다. 여러분 제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